김치 주는 뭐해? 주는 뭐하고 놀았어요? 엄마 여기 눌러봐 누르면 꺼지는거야 엄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이김치 부이 부이 누나 부이 안와 부이 아니야 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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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부잉 부잉이야? 그럼 뭐야 부이 부이 아니고 부잉 부잉이야? 사자 사자? 호랑이 호랑이? 사자 호랑이가 뭐야? 아니야 호랑이 왜 엄마한테 그래? 엄마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니 여기 아팠어 아 여기 아팠어? 엄마가 주는 내려가니까 올려주려고 한거지 뭐가 아파 준우야 누나와서 좋아? 누나? 난 우리 누나 왔지? 어 나는 뭐? 나 아이카부 사줘 뭐 맨날 장난감 사달라고 그래 누나한테 슬퍼? 뭐가 슬퍼 엄마가 사줄게 나 울어서 아이카부 사줘 아 울어서 아이카부 사고 싶어? 응 울면 사주는거야? 울면 사주는거 아닌데 응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사주지 응 하면 엄마 안 사주지 응 그냥 웃어야지 응 준우 어디 갈거야? 나 할머니 집에 갈거지 우리 응 할머니 집 할머니 집에 맛있는거 사가지고 갈거지 응 응 뭐 사가지고 갈까? 응 준우 뭐 먹고 싶어 응 너 왜 메롱하고 있어 왜 메롱해 나는 나는 착한 남이 어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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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 어린이 남이 어린이 친구들 아이 왜 혀를 내밀어 준우야 노래 좀 불러봐 준우 곰새 마리? 학교 중이 땡땡땡? 산토끼? 엄마 산토끼 불러줄까? 응